투어 투어 받는 비쥬얼 투어 알람받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시작이 안되지 됐다 왔어 어 어 인사할까요?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That's right! 안녕하세요. 복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9명이서 이렇게 V LIVE 한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안녕! 여러분들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면 얼마 전에 호랑이 생일도 있었고 아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다시 한 번.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전에 뮤직비디오 촬영을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뮤직비디오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저희가. 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머리 색깔이 다들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다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들 다 멋있어요. 뭐라고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안녕하세요. 연습실 단체라이브 너무 오랜만이죠? 다들 각자 한 명씩 그동안 저희가 뭐라고 지냈는지 각자 또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자, 호령 씨부터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저는 또 단체라이브, 아 단체라이브 전에 개인 라이브로도 여러분들하고 인사도 드렸던 터라서 제일 최신입니다. 최신? 제일 최근했던 멤버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멤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다른 거 없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백길 씨는요? 저는 뭐 개인 연습도 좀 하고 다음 앨범 준비도 좀 하면서 조금 뮤직비디오 찍거나 여유가 좀 있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네, 우리 J 형은 어떻게? 저도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을 끝내고 그동안 못 쉬었던 하루 정도? 저희가 푹 쉬었는데요. 진짜 하루 종일 쉬었고요. 그 뒤로부터 이제 좀 더 디테일 멤버들이랑 같이 잡고 이제 수록본 연습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리액을 하게 됐습니다. 유현 씨는요? 네, 저도 다른 멤버들과 같이 뮤직비디오 끝나고 컴백 준비도 하고 피시방도 가고 그랬죠? 맞아요, 맞아요. 여기 누구죠? 여기 다운 씨인가? 네. 다운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그냥 저도 똑같이 촬영을 찍고 조금 여유롭게 지내고 있다. 또 저희가 좀 있으면 또 올릴 영상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지, 맞아. 작업하면서 저랑 동민 씨랑 같이 작업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럼 다운 씨가 머리 스타일이 오랜만에 데뷔하고 나서 처음인가요? 아니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두 번째로 22세. 22세. 이렇게 머리 염색을 했는데 생각보다 흑발이 잘 어울리네요. 연습생 때는 그냥 그랬는데 제가 흑발 때 화나 당했을 때 제이 형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흑발이 안 어울린다고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누가 그랬어요? 이쪽 앉아계시는 이쪽이요? 다운의 팬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공격! 공격! 그리고 활찬, 활찬. 활찬 씨는 어제죠? 어제 왕자 2 게임에서 활찬 씨가 방송한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는데 저희도 모니터링을 했는데 되게 잘했더라고요. 재밌게 잘 봤어요. 재밌게 잘 봤어요.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월하게 틀렸어. 진짜. 혼자 못 쳐있더라고요. 진짜, 진짜. 산이어서. 에베레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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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empio 싱 같이 nie고 제가 뭐하고 지냈어요? 이nem 씨. 저도 똑같이 멤버들이랑 다운의 형이aaS η 말한 것처럼 저희가 유튜브에 조만간 업로드할 그런 것들을 같이 찍고 그리고 또 저희가 컴백을 하잖아요. 뷰레스탄. 위비는 찍었지만 그래도 춤연습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여유롭게 저요? 저도 똑같이 멤버들이랑 다운이형이 말한것처럼 저희가 유튜브에 조만간 업로드할 그런것들을 같이 찍고 그리고 또 저희가 컴백을 하잖아요 뮤비는 찍었지만 그래도 춤연습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네 그렇군 동희씨는요? 동희씨는 얼마전에 브이앱을 해서 그 때 말씀을 다 드렸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노래 커버하고 춤 또 이제 거의 발이 다 나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네 하르시는요? 지금 영상에서 보니까 굉장히 측은하게 나왔네요 아니 근데 뭔가... 너무 오랜만에 보고싶어서 그렸나봐 눈빛이 왜 그러네 하르시 잡으세요 네 피곤해 보인대요 바라보는 눈빛이... 아뇨아뇨 피곤해 보인 하르시 오늘 아침에 운동 갔다왔어요? 항상 가죠 네 항상 간답니다 개근상 개근상 그냥 컴백 준비도 하고 눈도 흥나게 다니고 있는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복수를 조금만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희님은요 노래소리보다 잘 알고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컴백 준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아 저희는 쳐다! 댓글에 동희씨는요? 아니 저희는 너무 잘 하난데요 동희씨는요? 저는 네 저도 운동도 계속하고 그리고 아까 다운이 형이 말한 것처럼 저번에 하영이 형이 살짝 떡밥을 좀 던진 저희가 또 여러분들께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만한 선물을 드리기 위한 그 선물에 포장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저희가 또 컴백하기 전에 이제 많이 기다려주신 만큼 그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이벤트들을 준비했죠 선물들을 와우 그래가지고 그거 준비하느라 좀 바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여기 다운씨랑 여기 동희씨가 지금 좀 밤새워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플렉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직 작업이 덜 거의 한 80% 네 된 것도 있고 아직 좀 남은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먼저 선공개는요 그 다운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어 저희가 날짜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항상 저희 그 뭐지 뭐라고 유튜브? 네 유튜브 잘 지켜봐주시면 언젠간 뜰거니까 알람을 잘 확인해주세요 알람 저희가 또 어 며칠 뒤면은 우리 저번에 혜찬씨랑 백결씨가 아욕대를 촬영을 했었잖아요 오우 아 그게 저희 12일이랑 13일날 방영이 된대요 이틀이 방영이 되는데 어 저 그 주기에 맞춰서 아마 영상이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것도 많이 저희 아욕대도 많이 봐주시고 저희 영상도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우 아욕대 복망사수 꼭 해주세요 저희 멋진 여자들 저희도 반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저 자면은 깨어지기로 했죠 네 깨어서 바라볼게요 다음 이번 주죠 이번 주면은 이제 추석 추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맞습니다 천고마비 어 안 돼서 추석이 계절 계절이 많이 갔어요 추석이 막 좀 멀리 가고 이러는 게 요새는 좀 덜하잖아요 그렇죠 여행을 좀 많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되게 그 그 운속도 되게 많이 막히고 되게 많이 분주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요새는 옛날 보다 좀 덜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어디 멀리 가신다든가 어디 시골에 간다든가 그런 레이스분이 있나요 저요 어디 가는데요 할머니 집이 형 할머니 집이 형 아 그 말은 즉슨 바로 저희가 휴가를 받았답니다 아 추석이 또 다가와서 대표님께서도 저희 휴가를 보고 보내주셨는데 언제 가죠? 따로? 네 아 우리 우리 좀 이따 그거 한번 할래요? 저희 그 뮤비 편집권 나왔잖아요 응 그거를 소리 다 끄고 그거 보는 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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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활찬이가 지금 뮤비 저희가 사실 편집권이 나왔다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여기 있잖아요 지금 내용이 있는데 또 소리 다 끄고 아 우리끼리 이 표정만 보시는 거예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모른 거 어떠냐 이게 했나 간파서 형세인 거 같아요 아 저 되게 좋은 거 같은데요? 오 자 일단은요 되게 철저히 해야 되니까 소리부터 형 형 형 형 아니 소리 끄고 저기 스피커 선을 뽁뽁뽁뽁뽁 아 아니 아니 그거 꺼도 여기 스피커에 나와 전원만 낮춰도 되게 돼 그렇지 이걸 꺼버리고 자 여러분들 준비 되셨나요? 지금 바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뮤직 편집권이 있는데 편집권이 나왔어요 이미 제이스 스피컷도 배경으로 납니다 거울에 안 비치죠? 네 아 안 미칩니다 오 깜짝이야 안 나와 우리 눈동자야 눈동자야 안 미친제? 자 자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준비 준비 갑자기 나옵니다 갑자기 나오면 빵 거울 생각도 못했는데 큰일 날 거였네 아 지금 켰어 켰어 딱 샀는데 자 여러분 켰거든요 켰는데 저희가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해가지고 편집권을 확인을 할 건데 저희의 표정이 굉장히 이렇게 도드라지겠죠 잘봐요 자 가겠습니다 스타트 아 귀여워 와 진짜 상큼하다 상큼해 상큼해 야 뭐야 저 누구야? 나 달달한데? 나 또 다른 매력이다 너무 긴데 너무 길어 귀여워 귀여워 저 롤러가 전ля고 저렴다 와 탑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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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zes 제가 더빙 해드릴게요 쿵쿵 너무 상큼하다 진짜 이런 모습은 또 처음이다 진짜 귀엽다 저기 조금 멜로디가 들어간 것 같은데 조심해져요 스포 병 따따뿡 뭐라구요? 나 이 조명이 좀 좋은 이 조명이 좀 좋은데 아 이거 진짜 뭔가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나라의 이상이 씨 근데 지금 다들 아는 거니 하는데 저희 지금 뮤비 보고 있습니다 뮤비 편집본 리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안 들리게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더 유발시켜 드리려고 이거 더빙을 치면 그냥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리액션 해달라니까 차 eighteen 전환 나 화났죠? 앗 아 근데 이번에는 진짜 다 잘랐 응 냇 як 야 진짜 그 사회적으로 해보셨대 진짜 못했네 일단 난 아니다 야! 진짜 이거… 비즈핀의 19세 걸어야 하는거 아닌가? 진짜 너무 상당해 잠시 잘할수 있는데 모든 영화에獲得 제일 못냈…. 일단 난 아니다 어디 보는 거야 진짜 이거 진짜 잘 봤어 여기가 잘 봤어 내가 몇 명 이게 저 장면때 동희형이 조금 무서웠죠? 무서워했죠? 굉장히 조심스럽죠? 동희형이 옷이 다 벗겨질까?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갔다 난 이 옷이 너무 저거 많이 찍었는데 1.3초 자 한 번 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내려가볼까? 자 으어 솟았다 아아 야 카메라 막 좀 그렇지 진짜 아 철강 저어? 하하하하하 정배우 저요? 아 정배우님 아 정배우님 네 오 누구세요? 따 따 따 따 따 하하하우 하하하우 하하하 하하 헤헤 에헤 뽁 또롱또롱 어디 봐? 응 여기 봐 어디?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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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보고 싶다 와 진짜 안 봐봐 저거 완벽히 다 나온 거잖아 진짜 진짜 완벽히 다 나온 거잖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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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여러분들 제가 스포 한 번 해드릴게요. 하나! 진짜 짧은 건데 왜 스포를 좋아? 그냥 아예 노래를 불러? 아니야 아니야 그런 스포가 아니고 약간 이제 컨셉에 대한 스포 아 그렇게 컨셉에 대한 스포를 드리자면 상큼해요 예? 되게 귀여워요 맞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나는 창포덕 창포덕? 난 상왕 이번 뮤비에 다들 과일 하나씩 자기가 무슨 과일을 했다? 난 창포덕 창포덕 저는 저 저 딸기요 저는 저는 참외요 형 한 그거 늙은 호박 그 백결씨는 그냥 엄청 큰 호박 있잖아요 늙은 호박이요? 통호박 저희가 굉장히 지금 편집뿐 봐서도 느끼는 거지만 정말 잘 나왔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빨리 보여드리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맞아요 그래서 이러는 것 같아요 못 기다리겠어요 저희도 못 기다리겠어요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잘 나왔어요 네 진짜 잘 나왔어요 진짜 잘 나왔어요 진짜 잘 나왔어요 참 아 그래요? 본인이세요? 아 그래요? 댓글 쓰시고 진짜 잘 나왔어요 제가 잘 나왔어요 아 네 잘 나왔어요 네 뭘 자꾸 던져 이렇게 여기까지 맞습니다 너가 늙은 호박이라니까 늙은 호박이라니까 늙은 호박이라니까 늙은 호박이라니까 애호박으로 가자 애기니까 애호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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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이 형이 좋아하는 가지 아니면 떡볶이 가지 제일 싫어합니다 떡볶이? 떡볶이? 제가 떡볶이 원인을 좋아합니다 복숭아는 없나요? 네 없어요 복숭아는 저 복숭아 알레르기 있어요 저 복숭아 알레르기 있어요 근데 먹긴 먹는데 털을 못 만들어 먹긴 했네 먹긴 했네 깎아줘요 근데 제이 형이 지금 털 다 먹었어 털은 안 먹었어 나 먹을 수 있어 아니 알레르기 털은 다 있지 나 근데 복숭아도 한 번 안 깎아 먹어 그냥 이렇게 물 찢어서 바로 먹었어 나도 그래 근데 털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뭔가 농약도 심었어 십숭아를 껍질 깎아먹는 거를 우리 심아 안 버려가지고 이게 칫짓마다 깎아먹었어 날레르기가 인기 없냐 왜 잘 못 깎았다 무조건 깎아야되는 오늘 꿈에 먼저 만났는데 왜 이상한 꿈이에요? 오늘 꿈에서 먼저 만났는데 이상한 이상하네 그러니까 아 우리가 그 문 리액션을 했잖아요 응 근데 거기서부터 스타트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대충 몇 분인지 알게 돼요 아 아 정말 대단하시네 그런 걸 야 여러분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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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눈동자에 붙인 화면을 확대해가지고 아 그렇게까지는 하시지 않을까 여기 아 잠깐만 여기 동이 엉덩이가 도드라지네 아니 저 동이 엉덩이가 저 안경 바랬어요 아 바랬어 방금 봤어 안경에 다 미친다 아 아 근데 솔직히 이것만 봐서는 감도 안 잡혀요 안 되겠다 아 영준이 형 그 귀걸이에 비치는 거 보이는가 아니 그럼 또 잡아당겨야지 아 안 돼 네 맑은 눈망울에 비친 걸 수도 있어 무슨 소리야 형의 높은 콧대에 비쳐가지고 보여줘 너 말 정말 이쁘게 하구나 형이 더 이뻐 컴온 근데 이번에 진짜 멤버들이 다이언트도 성공적으로 네 했고요 지금 요요가 좋았어요 네 요요가 어때요 댓글이가 요요가 다시 찾아오고 있어요 네 저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 저희가 휴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진짜 가서 아마 애들이 관리를 하고 올 것 같아요 네 일단 맛있는 거 가족들이랑 먹을 때는 맛있게 드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1일 1식 근데 진짜 많이 먹는 거 하루 종일 안 하루 종일 안 하루 종일 안 굽고 먹어보고 1일 1식 아니야? 식사 안 맞지 난 고를 수 있어 맞아 맞아 해킹이 없으면 돼 근데 여러분들 저 빼고 다 다이어트를 했잖아요 그 다이어트를 하셨을 때 다 성공했으니까 약간 다이어트 비법 음 그걸 좀 있다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정확한 거는 네 네 다들 돈이 와요 왜냐면 계속 식단을 이게 막 닭가슴살 사 먹어야 하니까 사 먹으니까 닭가슴살 비싸요 돈이 많이 들어요 저희가 먹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안 먹고 이제 그래서 다 같이 투자를 해야 그렇죠 그게 비추일 것 같아요 이번에 하늘씨가 다이어트 제일 많이 했죠 그 다운씨랑 몇 킬로 빠졌죠? 하늘이요? 35킬로인가? 하늘이 근데 얼굴 차이로 먹으면 35킬로가 맞아 별로 안 빠져 그 하늘씨 그 하루 다이어트를 하셨을 때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됐어요? 다이어트 비법 일단 어 다이어트는 어 일단 요요일과 먹기 쉬우니까 꾸준하게 잘 먹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근육을 좀 키우고 싶어서 지금 계속 먹고 있거든 근데 하늘이 형 저번에 나한테 그랬잖아 근육 막 많은 거 싫다고 아니 근데 내가 하늘이 형 보고 형 밥 좀 많이 먹어 운동 많이 하자 밥 많이 먹어 그랬으니까 나 밥 많이 먹고 있어 뭐 먹었는데 요플레 닭가슴살 계란 우유 샐러드 샐러드 이렇게 먹었대 탄성 반찬이 많네 반찬이 많네 반찬이 많네 반찬이 많네 근데 예전에 다이어트 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이번엔 좀 먹으면서 훨씬 더 힘들어 그때 난 지금 굶었으니까 엄청 엄청 막 엄청 목이 안 좋게 빠졌어가지고 근데 이번엔 목이 좋게 빠져가지고 옛날에 하늘이 형 별명이 치리치리 하늘이 형 별명이 라스트 맨 때만 이렇게 치리치리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그 이후로는 좀 먹으면서 근데 하늘씨가 주로 다이어트를 했을 때 식단이 거의 샐러드 위주로 많이 먹더라구요 그리고 또 약간 기발했던게 저는 처음 들었는데 이제 하늘씨보고 처음 봤는데 그 무슨 음식을 먹을 때 소스 있잖아요 소스를 아예 다 빼고 그동안 먹더라구요 동카스 동카스 저염식으로 근데 그거는 다이어트보다는 제가 그냥 먹는 걸 더 좋아해요 근데 한번 먹어봤으면 내가 맛있어? 맛있어? 근데 그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거 같지 도움이 되는거 같지? 소스가 엄청 그거잖아 맞지 솔직히 자기관리에 최강은 하늘이 형 얼마전에 그 호름씨 생일이어서 다 같이 밥먹는 자리에 갔는데 샐러드를 진짜 이렇게 먹더라구요 이렇게 진짜 샐러드 본체에 뭐 샐러드도 좋아하고 하늘씨가 네 맞아요 샐러드는 진짜 너무 좋아해서 동현이 그러고 보니 어깨가 넓어진 것 같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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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패 다리닫히고 나와서 팔로 걸어 다녔어요 팔로 걸어 다녔어 민구나무소고 다녔어 민구나무소고 오 대형이 옆에 있는데도 넓어보인다 아 근데 짜오가 어깨에 손이랑 이게 딱 원래 이게 딱 이쁘다고 원래 이게 딱 이쁘다고 우리 멤버들은 최영이 이쁘긴 해요 아니 저는 좀 안 해요 저도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포렁이 형은 아니에요 저도 아니고 저번에 예전에 뮤비 촬영할 때였나?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와 연기 형은 진짜 얼굴 빼면 진짜 진짜 얼굴 달고 다녔어 저 정도지 저 몸봐 이러길래 제가 어? 3초 3초 그 뒤로 제가 더 말은 안 했는데 그냥 그대로 그래도 후동이 형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후동이 형도 운동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번 저희 타이틀곡 안무가 댕보다 어렵냐 이런 질문을 지금 받았는데 한 명씩 얘기를 해주세요 후동이 형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안무랑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 저 V LIVE 때 그러셨는데 그 하영이 형이 댕보다 더 어렵다고 더 힘들다고 얘기했다고 그러시길래 그랬어요 아 그래요? 가짜 생각들은 어떤지 저는 댕 저도 하영이 형이랑 똑같이 댕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둘이의 느낌이 다른 게 댕은 엄청 막 빨라요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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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번 새요 이번 곡은 순간 얘기 안 들었어 이거 제목 말할 뻔했어 이번 곡은 좀 뭔가 한 채가 너무 힘들어 이번에는 다른 힘든 이라니까 이번에는 저번엔 유산소였다면 이번에는 근력운동 댕때도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번 노래는 힘이 들어요 이번에는 지구력 싸움이고 힘이 들어요 근력 싸움이고 힘이 들어요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십니까? 좋아요 한번 얘기할수록 더 얘기하고 싶어지는게 그런거라 목도까지 참으러 온 것 같아요 간질간질하네요 저희 멤버들이 가봐 보면 제가 제일 심한 것 같고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개하기 전에 이게 근질근질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공연할 때도 행사할 때나 이런 것도 한 번씩 스포을 막 근질한 것 같아요 여기 화면에서 저 한국의 러시아 백두 보고 있었어요 아니 휴가 간다고 벌써 마음으로 가있는거 여기 그레이스한테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 이거 보여요? 네 이거 있는게 뭐였어? 젤리 찍으자고 여러분들은 추석 때 뭐 하실 예정인가요? 저요? 아 그레이스 우리 여러분 저요 저희도 말할게요 아 알겠어요 동희씨 부터 얘기해봐요 네? 말 거예요 나 얘기해도 돼요? 응 얘기합니다 애교해도 되냐고요? 아니요 애교해도 돼요 보여줘 뭐 나다 나다 갑자기 아 알지마 저는 희망 때 일단 이번 추석이니까 네 할머니 할아버지 뵈로 가고 친척들 만나고 일단 가족들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가깝다고 하시던데 네 저는 친할머니 때 막히면 25분 외할머니 때 막히면 25분 와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네 그 저 어릴 때부터 겨 그 뭐지 명절 그 동체제 그걸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어요 좀 겪으면 30분 그래가지고 전 좋아하세요 요즘 겪어도 5분도 안 걸리는데 사실 너무 쉬울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겪으면 근데 일하다가 친구가 어렸어서 나한테 말투 맞겠다고 뭐라고 아대 부산의 친구들은 확실히 서울 서울사람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울사람들에게는 완전 사투리돼 이게 부산사람들이 들으면 어 서울같이 쓰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형 그럴까? 네 그러면 이제 완전 서울말로 쓰면 봉이 형이 말투가 중요해요 사투리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근데 또 이거 알죠 사투리 써주세요 하면은 저 사투리 쓰더라면 잘 못쓰는데요 이게 완전히 사투리예요 근데 어색해 본인은 어쨌든 할머니가 뵙고 친척을 만나고 어떤 가족들과 함께하는 네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먹을게 얘기입니다 휴가가서 가장 먹고 싶은 음식 하늘이 저는 문어예요 문어 문어스쾌 문어스쾌 문어스쾌에 또 올라가잖아요 문어가 그쵸 저번에 저희 고성 갔을 때 부모님들이 문어스쾌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와 초사이 찍어 먹으니까 팀장을 해버렸는데 나도 어릴 때 문어 별로 안 좋았는데 크니까 맛있더라고요 문어 너무 좋아요 진짜 맛있어 근데 추석 때는 내려가면 맛있는 음식들이 많으니까 그쵸 맞아요 살이 찔 수밖에 없던데 카모리 커터제를 좀 먹으세요 기름기가 많잖아요 추석 음식들이 그리고 이런 약보다 식품으로 돼있는 거 드셔야 돼요 약품대와 100개 거의 그냥 약품말고 그냥 식품 이렇게 먹는 거 견비인 사람들한테 좀 되게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게 붓기도 빼고 살찌는데 제가 아시는 브랜드를 지금 오버하시는 QQ에 들어왔어요? 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답니다 약이 많은 방이죠 네 다 근데 뭐 어느 모델이 이게 견디를 한 거 아닌가? 그지마 한 거 없어 나쁜 게 아니고 딱히 그런 게 아닐까 진짜 몸에 들어갈 수도 진짜 건강이 좀 좋은 거 같더라고요 네 혹시 아는 우리가 여기서 브랜드 입고 말해줘 갑자기 모델로 발탁이 한번 말해줘요 말하자 한번 말해볼까 생활약방 네 백결씨랑 다운씨랑 그 셋이 이렇게 먹는데 생활약방이라고 되게 좋더라고요 생활약방이 기분전환 네 기분전환 이거 진짜 좋아 그게 진짜 전날에 짱거 먹거나 이러면 아침에 되게 붓잖아요 그거 먹고 자면 좀 더해 보여 근데 또 너무 심한 걸 먹으면 생활약방이 못 이기는데 김밥 이런 거는 진짜 절대 못 이기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는 약방이 다 잡아줘요 네 그게 좋더라고요 한 번 드셔보세요 제가 먹는 양만 해도 뭐 배워먹겠어 다른 멤버들은 뭐 저한테 뭐 할 건가요 저도 뭐 그냥 가족들과 보내고 추석 음식 먹고 오손도순 있을 것 같아요 오손도순 무조건 오손도돼 그리고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그거는 할찬이 아유패 아 아 본방사수 진짜 중요합니다 몇 시에 할지 그거 몰라요 저녁시간에 날씨가 나지 네 시간 나지 않나 12, 13일 네 아시는 그레이스 분들 남겨둔 다섯 시에 할 것 같은데 아 막 그 저녁식사 시간 아 어렵게 때 하잖아 제발 저희 낮에 하지 않아 추석 배가 낮에 하지 않아 나도 점신밥 좀 먹고 좀 있다가 본 거 같아 저녁식사 저 기억이 없는데 아 금받다 오후 4시 40분에 안 돼 아 오케이 늦은 점심 먹고 난 좀 이따가 했어 지금 저는 점심이 그때예요 아 네? 네 한 끼를 먹어야 되니까 그때 점심을 먹어야 돼요 저는 그때 자는 시간이라 한 밤에 이런 게 스파 떼어주세요 한 밤 새벽에 주세요 그쵸 그쵸 이제 막 잤는데 근데 저도 이번에 이제 외곽 댁을 가가지고 저도 이제 공간 내려가자마자 다시 한 4시간 정도 올라와야 돼요 경상도 어디예요? 경상도요 경상도 어디야? 외곽을 알지 않나 아니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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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시는 거예요? 청도 청도 청도는 뭐 감이 유명하잖아요 감 유명하잖아요 소사 프로박스 청도는 무슨 악? 청도 감척제 어? OTC? 왜 물어봐요? 아니 아니요 알죠 아 주장이 들어왔다 예천이래 아 경북 예천이래 경북 예천이래 아 진짜 아 예천 어떻게 동생만을 물으면 어떡해요 아니 그 순간 기덕기 안 나가지고 아 응 예천이 예천이 근데 학습 좀 달래요? 안 돼요 안 돼요 학습 좀 안됐나 다운 씨는요? 저는 저희 집에는 항상 명절에 할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세요 큰 집이거든요 아 큰 집이에요 큰 집 어떻게 보면 큰 집인데 저희 집은 저희 집에서 제일 큰 거요? 집 큰 거가 될 결인데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할머니랑 저희 집에서 잘 지내다가 올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다른 멤버들도 거의 비슷하나요? 다 비슷할 거 같아요 다 비슷할 거 같아요 추석 때는 뭐 다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족들이랑 보내실 거 같고 그쵸 명절이라고 명절이 딱 그거 같아요 이제 말이 명절이 다 같이 그냥 모여가지고 꼭 저한테 쌓는 게 근데 기독교인 지금 제사를 안 지내잖아 그렇죠 네 맞아요 추석 음식 안 먹어 먹긴 먹는데 이제 재산 재산을 안 지내니까 차례를 지내고 차례를 지냈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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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지내고 명절이 아시는 분은 그냥 추석이니까 그래도 명절 음식 만들어서 음식을 드시더라고요 저희 저희 친가 댁도 기독교인데 그냥 이제 재산 안 지내니까 그냥 뭐 전 같은 거냐 만들어서 먹고 그냥 저희들 저희들 어떤 분은 불교고 어떤 분은 이제 기독교 그냥 차례는 지내는데 이제 기독교인 분들만 아니 안 지내는 거죠 아 아 내 가족구나 아 그거라도 그거라도 기독교이신 분들 있고 안이신 분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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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근데 추석 때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다수하기 전에 일을 하고 이래서 가족들이랑 호냈을 때 같은 게 참 많았거든요 음 그런 그레이스분 없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다같이 안 깼으면 좋겠네 진짜 운전 조심하시고 어 장염 걸리시면 안 되죠 진짜 제가 장염을 태어나서 두 번 걸렸는데 올해만 두 번 걸렸는데 어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백회를 넣으면 장염 걸려서 먹잖아 맞어 장염을 먹긴 한데 저 백회를 처음 봤어요 장염 걸려서 먹더라구 장염 걸려서 먹더라구 다운이 형한테 하나 얘기 얘기하고 있어 장염 걸려서 장염 걸려서 저거 다운이 시켜봐요 어 어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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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제가 장염 걸렸을 때 숙소에서 쉬었어요 하루 너무 배고파가지고 장염 걸려서 치킨 시켜봤어요 진짜? 진짜 그날 퇴근하고 집에서 먹었는데 치킨 냄새가 나더라구 아 진짜로? 그냥 저도 한 번 그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아 얘가 또 배고파서 뭐 시켜먹었구나 하고 조용히 해 넘어갔는데 아 대단하다 몇 주 뒤에 백효 씨가 저한테 말을 하더라구 시켜먹었다 아 그래 그날 치킨 냄새 나더라 아 이게 너무 배고파가지고 저는 체례도 소화질 먹고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그럼 나아요 네 근데 그냥 안 좋긴 하시면 좀 먹고 밀어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나는 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내가 엄청 체를 잘하니까 심지어 어제도 체해가지고 소화질 먹고 그랬는데 위가 안 좋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플 때 약 먹고 그러니까 걔 맨날 체하고 그러는 거지 이제 면역 좀 이제 아파도 좀 안 벗고 그래가지고 장염 장염 맞나요? 장염 맞나요? 양을 좀 줄일게요 그냥 배고파서 그런 거 했었는데 아니 요즘 아무튼 그래서 어렸을 때 체했는데도 엄마도 감자탕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 나 그러면 진짜 나 아니 근데 체했는데 먹을 게 들어가요 저는 체하면 뭘 못 먹겠네 애기 좀 미련한 짓인데 한 번은 진짜 엄청 심하게 들었어 내가 인생에 남을 정도로 첫 번째로 체한다면 너무 배가 고픈 거야 진짜 죽만 먹으니까 미치겠다 체한 거 생각하니까 옛날에 생각나 이게 제가 초등학생 때 목이 진짜 약했어요 진짜 전 체중에 몸도 약하고 맨날 아파서 소풍 전날에 나타나고 아 그렇다고 보고 있을게 맞아맞아 소풍 가려는데 닥치고 잤는데 진짜 옛날에 엄청 많이 체했거든요 그래서 뭐 한때는 또 소풍 가는 날인데 체했는데 한방 병원에 갔어요 이렇게 침을 놔두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어린 날에 근데 그때 소리 지르고 난리 쳐다보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뭐야 난 승현 문을 잡았어 문화에 진짜 그때 생각나서 뭐야 아 왜 이렇게 나한테 집중한 거야 아니 아니 얘기하길래 네 그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 네 저번에 한 번 하영이 형이 그 동혜 형 때린 적 한 번 있거든요 그때 장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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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게 안 되게 하네 깜짝 놀랐어 대부분 사람들은 딱 때리면 아 아파 이러나요 근데 동혜 형은 딱 때리면 그 완전 재작난인가? 아 제가 2층 제가 원래 1층에 살았거든요 지금은 둘 다 2층 사는데 1층에 살 때 제가 이제 원래는 제이 형 결이 우연이 형 우연이 동인이 5명 그때 이제 막 장난 많이 쳤었었는데 그때 고음 담당이다 보니깐 소리가 어 빡 떼면 돼 아 노래를 단다고 보면 나는 그랬다 하는 거야 아 근데 저기 옆집에서도 많이 찾아왔어요 집에 진짜 옆에서 톡톡톡거리고 조용하라고 글쎄 옆집에서 조용히 말한다 아 의자 끄는 소리 아 네 저희 하겠습니다 네 샘지어 저는 이제 씻다가 노래 불렀는데 갑자기 형이 톡톡톡 쳐가지고 그래 옆집에서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그때가 저희가 이제 퇴근 시간이 더 늦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가서 씻고 1시 2시 이러니까 조금만 얘기 막 해도 막 시끄럽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는 이제 저희가 한번 해외에 나간 적이 있는데 대표님한테 문자가 하나 오셨다고 그러는 거 시끄럽다 지금 근데 이제 대표님 어 해외에 나간다 우리가 계속 시끄럽다고 대표님한테 문자가 왔대 그래서 그래서 다시 보내줘 저희 집은 해외라고 아 죄송합니다 다른 집인가봐요 일단 우리를 의심한 의심을 했었느냐 지은 제가 만나면 원래 그렇죠 맞아요 남자들이 여러명이 사니까 네 저희가 또 많이 만나봐요 근데 또 아니 저희만요 제가 그런데밖에 없는 진짜 이제 퇴근 시간이 저희가 다 근데 이제 다 주무실 때 저희가 들어가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제 소리 지면 거의 그 동생들 다 들으시는 정말 저희가 왜요 제가 모르겠으면 그 소리가 좀 크나봐요 진현이 형 왜 이렇게 아련해요 표정이 오늘의 TMI 있어요 여러분들 아님 개인의 TMI 라든지 TMI V LIVE 전에 그 축하 영상 하나 찍었어요 진짜 TMI 예아 뭘 축하할게 해요 근데요 이게 되잖아요 축하해요 그렇죠 다 나와있는 게 아닐까요? 뭔지는 얘기하면 안 돼요 아직 공지 안 올라가서 시작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얘기해요 아 저는 개인적인 TMI가 저는 방꼽슬이에요 머리가 근데 별로 방꼽슬인데 이게 TMI야 이게 TMI야 진짜 이게 TMI야 이게 근데 어제 어제 너무 이게 꽉지는 게 싫어가지고 좀 잘랐거든요 뭐? 여기 아 잘랐어? 네 그릇으로 좀 까지 완전 큰 컵인데 네 여기 이 이상 길면은 이렇게 사실 그 낮은 음자 낮은 음자 낮은 음자 다른 멤버들은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제가 말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 안 없어요 개인의 TMI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저는 그게 있어요 아 머리가 짧으면 It's fire 아 아 근데 그건 맞는데 이게 옛날에 별명이 뜨구시였는데 아 뭐래? 모렛나루 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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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렛나루가 진짜? 짧으면 떠요 머리가 가벼워가지고 저도 TMI 있어요 뭐예요? 얼마 전에 비염 알레르기 검사를 했는데 구멍을 뚫은 게 구멍을 뚫은 게 아직도 안 나섰네요 아 제가 아까 방금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언뜻이 얘기했죠 또 네? 저는 오늘 TMI 나왔는데 어제 TMI 있어요 왜? 봉이 형이 제 뒷머리 잘라줬어요 아 근데 잘 잘라봐 야 가서 한번 보여줘봐 진짜 까요 진짜 제가 그 쌩 가위로 잘랐는데 제가 원래 앞머리는 한 쌩 때 애들 많이 잘라줬거든요 어 괜찮네 아니 아니요 그 앞머리 어 그렇지 거기가 여기를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햇빛이 잘 들어오거든요 네 이쪽으로 저희가 조망권을 예 남양이에요? 그렇지 남양이에요 남양? 네네네네 제가 소아님 중에 소아님 중에 소아님 중에 친구들 앞머리를 많이 잘라줬거든요 근데 뒷머리는 어제 처음 잘랐는데 빗으로 내고 이렇게 축축축하니까 잘 잘라기더라고요 다온씨 뭐 TMI 없어요? 다온씨 TMI 없으면 제가 다온씨 거 말할게요 저는 오늘 TMI는 어 글쎄요 오늘 아침에 운동 갔다 아 맞다 오늘 아침에 예전엔 없더라고 오늘 아침에 오늘 오랜만에 아침에 운동 갔다 오늘 아침에 못 갈 것 같아 오늘 아침에 다크서클이 광대로 내려오고 아니면 다크까지 내려왔어 선물 안 줬어요 네? 선물 안 줬어요 잠깐만 아! 선물에 확실한 걸 드렸어요 아 아니 평생 잊지 못해요 진짜 확실한 선물이 그렇죠 선물 줬죠 서령이 생일날에 저희 멤버들이 아 그거는 안 받은 걸로 제가 취급하려고 그럼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겪고 싶은데 뭐 있었어요? 안 받을 거예요 있었죠 뭐가 본인이 잘 아시잖아요 뭘요? 안 받을 거예요 받지 않을 거라고요 받지 않을 거라고요 저희 매년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받으실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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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지 못할 만큼 큰 사랑을 줬어요 모두에게 사랑합시다 모두에게 사랑합니다 네 생일 선물 그러게요 네 가자 저 지금 다녀올게요 어디요? 여기요? 선물이죠 연기 형 좋아한 거 언니 또 큰 아크의 또 그 창이 한 번 다 온가요? 광장 어디요? 아 네 광장? 광장입니다 아 아 호령이의 세계 왜 이렇게 해서 광장 있잖아요 거기 이제 지워야죠 광장 있잖아요 광장 나와 왜 이렇게 밑에 있는 쪽 광장 그러면 주위 주위원이었을 때 있잖아요 광장 더블주위원이었을 때 광장 더블주위원이었을 때 광장 더블주위원이었을 때 아 아 정답도 못했잖아요 아 아 하하 광장 광장 아 하하 하늘씨 TMI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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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벗어나고 하늘씨 TMI 벗어나 그 마무리 저는 어디 광장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얘네 뭐하는거지 런센스가 있는데 런센스네요 하하 하늘씨 TMI 얘기하세요 아 지금 밥 먹어야 돼 네? 하하 찡찡지지마 TMI다 왜 근돈씨로 와요? 아직?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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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가 근돈질 때문에 벗지도 않는다 걸었는데 하하 하하 요즘 걸을 때 롱보드 있잖아요 롱보드 타가지고 이런 거 추구 나가고 어제 하고 해가지고 롱보드 작업했어요 뭐 스티커 스티커 이쁘게 롱보드 원래 그럴 때가 스티커 쓰지 않아 그거 포전해 아 얼마 전에 다운이 형이랑 갔다올 때 저번에 보상거 가가지고 하늘이랑 저랑 같이 저는 산책하러 갔었고 하늘이가 모드를 타러 갔는데 제가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산책로를 도겸 옆에서 콩 소리가 딱 나를 봤더니 하늘이가 엎어져있더라고 하하 야 너 조심히 가해 아니에요 맞는데 제가 모른 척 했던 거야 맞지 맞는데 모른 척 했던 거야 아니 그런데 잘 넘어져있더라고요 아주 너무 얻었을 때 내가 내일부터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더니 제가 그저희는 약간 좀 운동 아니 운동은 배지하고 있는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만의 갑자기 뭐 카페가니고 이런 거 막 취미가 다 되어있잖아요 하늘이 형도 하늘이 형은 맨날 그냥 뭐랄지 연습 끝나고 뭐 저희도 물론 그렇지만 저희는 조금씩 게임도 하도 그러는데 PC방만 다같이 근데 하늘이 형은 그런게 없어요 그래서 하늘이 형은 연습실 운동 잠자기 또 연습실 약간 이런식이에요 맨날 그래서 제가 하늘이 형은 좀 취미를 한번 찾아봐라 형은 인생에 좀 재미있음을 느낄 수 있는 취미를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다음날에 다음날까지 생각을 해와라 그래서 다음날에 물어봤어요 형 침이 생각해왔어? 어 나 오늘부터 롱보드 탈거야 아 그러고 나아지 롱보드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이렇게 하면은 형이 어딜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말해야지 롱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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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롱보드도 운동하고 그렇죠 롱보드라 그래서 아 그래서 내가 근데 하늘씨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뒤로 운동도 취미가 된거 같구요 하늘씨가 이제 운동 가기 전에 카페! 카페에 자주 가가지고 이제 카페에 있는걸 또 좋아했었어가지고 바로 카페에다가 많이 가면 그래? 어 제발 한 문장 보면 하늘이 형 맨날 했잖아 저희 중에 1위가 하늘이에요 하늘이 형 문장 왜? 헬 핫 아 그리고 지금 Porque 서울만 그래요 비오요 비 오는게 언제까지 비가 한번 봐볼까요 언제까지 Confess 비가 내일 매일 목요일까지 비가 오고 있어요 이게 계속 일기해보고 바뀌더라고요 목요일까지요? 우산은 말래요 말래요 저희 지역까지는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 계시는 그레이스 여러분들 우산 꼭 챙기시고요 비 오는 지역에 계시는 그레이스 여러분들도 우산 꼭 챙기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TMI 하나 더 있습니다 팔찌하니까 비 막 왔어요 아 아니에요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제가 이제 연습실에 오고 있어요 제가 제일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연습실에 오고 있는데 동희 형이 집에서 운전면허증을 갖고 달라고 해서 제가 얼마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갑자기 비가 조금씩 오는 거예요 챙기고 이제 물 한 잔 먹고 나왔는데 비가 뛰어 오대요 어디요? 그래서 우산을 찾으러 들어갔는데 우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한 30분 넘 앉아있다가 그래서 결국 나왔는데 비가 조금 오길래 그냥 조금 왔어요 조금 그래서 오다가 중간에 우산 하나 사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한테 우산을 왜 가져가고 물어봤는데 오늘 휴가를 집으로 아 근데 저는 아침에 우산이 저희 집에 두 개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안 쓰고 왔어요 왜요? 저 그냥 편의점 가서 한번 사갔어요 형들이 뭐 쓸까 봐 미담 저희는 또 휴님 꺼라 조금 두 개 다 챙겨왔어요 와 진짜 와 진짜 그 조금만 끈 걸어서 끈 건 아니에요 끈 건 아니에요 그래? 끈 건 아니에요 제가 들고 있던 우산은 구멍 나가지고 물이 다 들어와요 그래요? 나는 형들 못 쓰고 갈까봐 내가 우산을 아 사가 안 가지고 가고 형님에서 나는 사갔는데 아니지 아니지 나는 그냥 나도 이 코너 아니야 아니야 얘기를 해야 얘기를 해야 얘기를 해야 얘기를 안 해야 될 것 같아 따로 또 자기만의 코너 속의 코너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아니 말투가 진짜 짱하라 코너 속의 코너로 아 좀 형이 저희 얘기하는 거 떠나서 다른 질문이 오는 거 하는데 다 알아보려줘 2.60 저거 뭐야 레벨 저거 저거 뭐에요 레벨? 아 내가 친거야 내가 이기면 원년은 안되잖아 원년은 안되잖아 우리는 안되지 다른 방가서 치면 뜨냐 운영자 아니야 통희씨 통희씨 동서울 말고 이걸로 치는게 어때요? 저희 계정부터 잘 보이실거 같은데 저 할때 항상 제걸로 동서울로 이름 바꿔달라요 본래 363 398이거든요 무슨 뜻이예요? 저희 집전화번호요 출대도 돼요? 아니 지휘가 없어졌어요 아 옛날 지휘가 지휘가 없어졌는데 저 방금 되게 당황할거에요 저 방금 엄청 당황해가지고 집전화번호인데 지휘가 없어졌어요 아니 지휘가 없어졌어요 저기요 조심하세요 집전화기가 없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집전화를 많이 안 놓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전화 좀 싸게 하는 분이 집전화 필요 없다고 해서 없었어요 우리집에 집전화가 있나? 다 있는데 우리도 안 했어 우리집에 집전화가 없어 저희는 없었어요 근데 신기한게 네이버 아이디가 숫자로만으로도 회원가 있게 되요 제 네이버 아이디는 자격사 사모양 말이에요 형 제가 이킹강이에요 대서문자 구분에서 대서문자 구분에서 6자리 이상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덕소를 바꿨어요 아 아 아 말씀드리는 순간 좋아요 10만개 넘었습니다 와 귀여운 스말려 손가락 아프니까 금방 들려요 제가 들리면 됩니다 제가 들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브이라이브 퇴하는데 다들 어디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오랜만에 저 그러면 기대가 됩니다 어 앞으로 종종 개인 브이라이브로 가실 예정돼요 저 내려가서 저 내려가서 할 생각이고 너무하다 아니 근데 나는 진짜로 브이라이브로 혼자 하면은 재밌거든 그리고 뭐 몇 명 두세 명씩 하고 해도 재밌어 혼자는 근데 아니 혼자 해도 재밌어요 근데 이게 그게 약간 그런 생각이 잘 안하나요 어떤 해야 하겠다 해야 하겠다 아 근데 또 막상 하면 재밌어 자 이제 저기 가서 벽 보고 점점 보세요 점점 보세요 아니 근데 우리 멤버들에서 제일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제가 객관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지 동희 형이 제일 많이 하고 팔찬이요 저요? 팔찬이 제가 방송만 키면 팔찬이는 아니하는 거예요 팔찬이 형 카페 얼마 전에 팬티스 줬어요? 네 저요? 네 저 한 이틀 전이요? 너무 멋있는데요 다른 학생이네요 꼬투를 잡으려고 실패한 느낌이야 정말 멋있는 거 아니야? 그게 둘이 좀 나갔다 와요 네 아니 괜찮아요 그 둘이 둘이 광장까지 좋아 광장 팔찬 씨 팔찬이 형 우리 광장 한번 갔다 올까요? 아 안 돼 안 돼 나 아 힘들어 저 제가 알기로 의연이도 고속 바다 앞에서 이렇게 찍힌 그게 마지막 사진인데 근데 나 진짜 자부하실 때 그게 마지막 사진이 보다 많이 했어요 아 V라이브? 아니 저 그때 같이 하는 걸 좀 많이 했어요 같이 혼자서는 잘했고 그런 게 전부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근데 뜬금없이 하는 거는 하영이 하영이 형 갑자기 뜬금없이 맥도라 뭐요? 롯데리아 가서 혼자 갈대 인스타라이브 카페 갔는데 인스타라이브 너무 좋아요 좋은 버릇이죠 뜬금없이 인스타라이브를 뒤에 찾아 호령이도 V라이브보다 인스타라이브 좀 더 아 네 인스타라이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인스타라이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어쩌지 근데 딱 생각나는 난 때가 있잖아 그냥 이때 V라이브는 그냥 해야겠다 싶어서 딱 하는 그런 느낌 근데 인스타라이브는 그런 게 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반대로 V라이브 근데 호령이랑 인스타라이브 있잖아 저희 사업 다른데에서 했는데 뭐 이상한 게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인스타라이브? 인스타라이브 아 기능 이렇게 얼굴에 뭐 필터가 있어? 필터가 없잖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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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뭘 어떻게 만져야돼서 스모어 어플처럼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있어가지고 나도 같이는 누가 하고 있을 때 같이는 해봤는데 내가 켠 적은 없어서 인스타라이브 어떻게 인스타라이브 어떻게 해보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인스타라이브가 조금 더 뭔가 자유로운 아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그래서 인스타라이브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기도 해요 저는 약간 덜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하고 없어져 그런 거 없어지도 뭐 네 그냥 피드에 24시간 동안만 남기기도 하고 저장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거 자유 응 그것도 있고 뭔가 인스타라이브는 너무 좀 혹한 느낌? 아 새로로 가신 분들 네 그것도 돼요 근데 이거 V라이브부터 새로도 하셨어요 자기가 팬들도 새로로 봤을 때 이게 더 편한 하시는 분들도 그때 우리 숙소에서 했잖아 태국 아니 숙소 우리 숙소 우리 숙소? 누워가지고 이렇게 했잖아 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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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영상통화하는 느낌이 난다고 하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때 동현이 형 혼자 집에서 이제 V라이브 하는데 제가 그날 이제 다이소로 가가지고 아 맞아요 삼초랑 라이터를 사온 거야 아 저도 봤어요 내 머리카락 다 떼어놨다 이거 그때 제가 형초를 켜드릴게요 하고 불을 딱 켜드리고 불이 갑자기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진짜 짤이 엄청 돌아다녔거든 그때 진짜 너무 무서웠으면 근데 진짜 하루마다 할 때는 엄청 당황했는데 좀 웃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고 나서 한 시간 이따 아빠한테 카톡이었어 조심하 혼났어 조심하자 살짝 그 육성이 전 되더라고요 전학 개나 볼 주식 응 그건 진짜 중요하죠 그럼 인스타 라이브를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그럴까요 해봐야겠네요 다양하게 뭐 해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팬분들도 약간 V라이브가 좀 더 뭐랄까 오피셜 느낌 오피셜 느낌 오피셜 느낌 어떻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안녕하세요 멋진 전수테룸입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전수테룸입니다 그럼 딜레이 된 사태로 그렇게 들자 아 그러면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 뭐냐 나오냐 하고 단체로 좀 많이 합시다 그래 야 야 야 야 야 어 피자 먹고 싶어 야 피자 어 TMI로 그때 고령이 생일날에 피자 먹었잖아 나는 어 피토로니 피자 맛있던데 나는 피토로니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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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피자는 시 아니 시리프가 진짜 맛있어 그 빵에 고구마를 시리프 고유즈 시리프 고유즈 시리프 고유즈가 진짜 맛있어 고구마 무스? 어 고구마 무스? 아니 그 뭐였지 하나 더 있잖아 몰라 에그탄트 아 그거 맛있어 와 에그탄트 피자? 막 뒤에 간 어 어 뒤에 간 어 호다리 호다리 이거 이제 좀 글러 그거 얘기 좀 해주니 빼드리브 되더라고 글러 답을 좀 해 아 내가 방금 보여주는 거 나중에 안 보여서 안 보여 아까부터 아 그거 해그때 응 나 그때 했거든요 왜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짱하라고 그냥 딱 봐도 짱하지만 했어요 짱하 내가 지었지 그거 말고요 이거 제가 V에서 제가 다 물어봤잖아요 이거 자신대로 얘기해도 돼? 그 그 아 심란은 없는데 글로나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뭐 얘기하는 거야 그 근데 형이 뭐 얘기하고 나서 근데 이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가지고 지금 배고파 배고파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저희 식당 가도 먹었어요 아 어디 식당 저희 원래 가는 식당 거기서 뭐 먹었어요? 저희 넥몸에 넥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좋아하네 진짜 좋아 거기서 뺏는데 넥몸을 안 먹어요 얼만은 넥몸에 어제는 거 어제는 거 어제는 거 어제는 거 배고파 나도 뭐 치킨 먹었지 안돼 고련바 살갑살 어 삼겹살 아 삼겹살 안 먹었지 네 다들 오늘 이제 집에 가는데 그렇게 먹고 싶습니까? 네 집 가는 거랑 별게 안무 가사 외우기 제일 오래 걸리는 멤버는? 그것도 탑했어요 아 했어요? 다시 한번 저희가 육성으로 한번 해드릴까요? 코너 속의 코너 언제 했대? 언제 했대? 저는 저요라고 했어요 제가 저희들이 저는 가사를 좀 못 외워요 가사를 못 외워 안무는 진짜 빨리 그냥 가사를 못 외워 가사는 또 동인이 형도 빨리 외우고 가사는 잘해요 또 동인이 형은 이제 동인이 형이 직접 쓰니까 더 외우기 더 편하지 그치 아 나는 잘 못 외워 이제 동이 형은 가사를 동이 형은 가사를 외우긴 하는데 맘대로 불러요 난독증이 있어서 저랑 좀 비슷해요 심지어 보고도 잘 못 읽고 살짝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오늘 너무 아름다워 를 오늘 너무 아름다웠어 뭐 이렇게 너무 아름다웠어 오늘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원래 아픈 노래였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그랬더니 심해졌어요 근데 저번 V라이브 보셨던 분도 아시겠지만 제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리핑유라고 했잖아요 아 맞다 그 저는 다 떠올렸을 때 그게 그 미식유랑 러빙유랑 헷갈려가지고 합쳐져서 그렇게 불러서 그렇게 불러서 그렇게 불러서 저는 요새 왜 그러지 모르겠어요 이럴 수 있어 요새 좀 심해졌어 미핑유 미핑유라는 게 있나? 미핑유? 미핑유? 미핑이지 뭐 나를 픽해봐 그럼 픽미라고 픽미라고 하지 괜히 잘하는 척 있으면 아니 미핑이라고 왜냐면은 외국에서는 꼭꼴로 이러리 하잖아 뭐 찬말 찬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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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말 그럼 결맥이에요? 전 결맥이에요 그럼 결맥이에요 그럼 난 이제야 이제 그렇죠 령홍 인농홍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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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이 크라이 령홍씨 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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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피동 오늘 각자 멤버들 옷 입은 스타일 있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코드했는지 얘기해달라는 느낌이 저는 귀여운 학생 커벤니티가 있는데 제2씨부터 오늘 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어떤 스타일인가요? 저는 스타일이라고 보다는 편한 거 입고 왔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먼저 지내보겠습니까? 아니 살짝 그거 같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테레쥬루 알바생 테레쥬루 알바생 아 그러니까 그 투스레스 자우루스 알바생 옛날 미국에서 그 약간 옛날에 신문매날 할 것 같이 아 그런 거 스타일이에요 호에 호에 유럽 감성 야우 네이버에 치면 저는 투스레스 자우루스 직원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허력신원을 또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눈에 보이는 대로 지피는 대로 입고 왔어요 오 근데 이렇게 멋있다고? 오 근데 이렇게 멋있다고? 오 노무코어 룩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네 오늘 동희씨는요? 저요? 이렇게 버릇한 거 같다고? 네 그럼 살며시는 거 같다고?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그냥 귀여운 영지님 귀여운 영지님 이번에 되게 달고 다니신 게 많은데 달고나요? 달고나요? 아 달고나 팔찌도 그렇고 팔찌도 그렇고 머버리도 그렇고 귀걸이도 그렇고 오늘은 집에 가잖아요 블링블링하게 가야됩니다 도인이 형 요즘 세대를 좀 많이 하는데 저작권녀가 외드차 한 대값에 나갔다고 아 이렇게 또 저희한테 얘기 안 하고 싶고 지금 저작권녀 혼자만 두둑게 챙기시는데 외드차 한 대값이에요? 뭐 몇 곡 올렸다고 잘하는 건가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이나 돌리고 네 어쨌든 저는 깔끔 깔끔한데 조금 조금 플렉스 플렉스한 아일러브 빈지노님 빈지노님께서 하시는 아이없트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아 그 셔츠입니다 그거야? 어떻게 하다가 너무 감사하게도 이게 생기게 됐는데 잘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씨는요? 장비스 네?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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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장이라고 합니다 헬스 복장 헬스 복장 진짜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 진영이 형 그냥 연습할 때 다 뭐 헬스할 때 이렇게 그냥 보아요 아니 팬분들이 그 하늘이 저렇게 반팔 저렇게 하면은 팔이 오고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아 약간 약간 이런게 있으신지 아 근데 좋은 룩이에요 어젠가 어젠가? 엊그저피 팬분이 올리셔서 하늘이 형 복권 입고 나와봤어 어디 어디? 이렇게 옆모습인데 살짝 치골 부분에 아 함께 찍혔는데 어제 트위터 트위터에 트위터 살짝 보이는 건데 섹시해요 동의도 팬티 보여요 동의도 올라왔어요 동의도 동의도 팬티 섹시한 거 입었어요 야 그건 뭐라 좋아 아 나는 나 좋아하는 사진이야 왜 그래? 나 캡처까지 했어 우리 형까지 보고 있다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왜 그래? 아니야 이렇게 다 보여준답니다 저희는 원래 근육은 대형이었는데 원래 원래 이제는 새로운 신음 가꾸자 뉴 뉴 루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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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랑 뭐 나 하늘이 형이 얘기하는 거 나 와 멋있다 짜 또 동의씨는 저는 그냥 대표님이 사주신 티셔츠랑 전바지 멋있어 멋있어 멋있다 그때 그.. 기억나세요? 가베로우스? 아아아 그때.. 안에 옷도 다 샀는데 저도 옷을 한 번 사고 오래 입는 스타일이라 그거 인기를 입고 왔어요 저도 좀 그래요? 팔찬 씨는요? 저요? 블랙 저는 뭘 입어도 괜찮아서 멋있어 블랙 블랙 앤 화이트 오이 오예 블랙 앤 화이트 오 똑같은 옷이네 오늘 다운이 형하고 커플로 입고 왔어요 맞추진 않았는데 위에 셔츠가 똑같더라고요 다 이렇게 티냅니다 똑같은 옷인데 아 이거 할게 하면 목이 너무 좋아요 내가 장면을 이게 커서 자꾸 안 된다 터지더라 다운 씨는요? 저는 오늘 짐 싸고 그냥 나만 해도 입고 에이 오늘 인도님 거 다 꾸몄어다 힘 다 줬잖아요 진짜 힘 다 줬잖아요 내가 새벽에 살짝 깼는데 다운이 형이 이뤘는데 거의 뭐 이뻐는 거야 내가 잠깐 옆방에 뒤졌다고 잠깐 잠깐 원래 이렇게 새벽 3시에 옆방에 뒤졌거든요 새벽 3시부터 아침 9시인가 그때까지 옷 고르고 있던데 7시에 잠버렸어요 마치네요 아침 9시까지 못 골랐는데 7시에 잤다고 아 네? 2시간 넘고 계속 안 잤던 거야? 못 잤어 집 가기 그렇게 살랬어? 그랬나봐 근데 이게 이제 알죠? 그 이제 본가에 가면은 3시간, 4시간을 잤어 엄청 푹 짱 그치 그치 오늘 심적으로 편하니까 뭔가 네 그니까 의연 씨는요? 저요? 네 저 그냥 있는 거 입고 진현이 형이랑 똑같은 거 이거 커플티에요 커플티 아 아 진짜요? 진현이 형 아니고? 진현이 형과 한번 입고 왔는데 옷이 크더라고요 몇 수 있어요 크 2만 원 2만 원 15,000원 깔다 안 돼요 경금이 왜 해줄게요? 경금이세요? 저 팬소론 해드릴게요 자 이제 백결 씨는요 저는 뭐 그냥 간단하게 귀여운 애기 스타일로 오븐 애기가 아닌걸요? 네? 아니 포도포도하니 애기였잖아요 감사합니다 살짝 그거네요 남친룩 아니 그냥 남친룩 아니요 남친룩 남친룩이요? 남친룩 망 말고 망 말고 남 남 남친 남자 만 그냥 망친룩 심사 망친룩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말 Bitch малень 이해 지금 뭔가 아까도 계속 시간을 쳐다보시는데 지금 할찬이가 이제 V라이브 하기 싫다고 하니까 와 그래요 왜 그렇게 부르냐고 아 진짜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고 형은 다음 카페 4주의 말씀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자필로 네 그럼 지금 51분이니까 딱 5시까지만 할까요? 그래 왜냐면 저희가 다들 아니 지금 가야되거든 우리 아 근데 짐 싸러 가야 돼 짐 싸러 빔 짐 짐 싸러 빔 짐 짐 싸러 빔 짐 짐 짐 싸러 가야 돼 마무리 2주년 때 한 원 년 둘의 맨들리를 해달래요 또 미핑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가사팀이 불러요 그러면은 각자 한 명씩 부를까요? 아 그래요? 아 마지막 질문 막내들 원래 형들한테 존댓말 썼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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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처음에요? 처음에는 샀어요 처음에는 샀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말로면은 난리 나요 처음에 안 쓰면 안 되지 저번주에 저번주에 동희연이 하여 전쟁을 아 맞아 맞아 그거 뭐 깜짝 놀랐는데 아마 저한테 그 반말을 제일 늦게 놨을 거예요 애들이 그 애들 세 명은 후배니까 늦게 놨고 어? 나한테 황한테 제일 빨리 놨는데 내가 놔라고 했잖아 놔라 내가 놔라고 했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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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령이가 차질이 났어요 내가 이제부터 놔라 라고 해서 계속 호령이가 예전부터 살차지 경계선이 애매모하게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얘기를 하면서 아 난 누구한테 제일 많이 알아 나 다운이 형한테 뭐 제일 먼저 난 짜라 아 제일 마지막에 그랬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냥 대형이한테 근데 심지어 심지어 그거 알아요 하늘이 아직 형한테 졸려가 있어요 맞아 맞아 아니 그거 모르죠 하늘이 둘이 있을 때나 뭔가 있을 때는 그 다른 자가 나올 때는 세상에 진짜 모르는 때가 있어요 어 같이 있을 때 그럼 둘이 있을 때 저희는 모르죠 둘이 있을 때 뭐하는 거야 둘이 사랑하지 아 근데 더 웃긴 게 멤버들 중에 저한테 말 제일 느끼는 사람 있어요 하늘이 아 만나고 막 계속 내가 반말하라고 왜냐면 나보다 형이니까 반말하라고 하니까 네 백효씨는 백효씨는 누구 제일 먼저 나왔어요 많이 저 공평에 다 온 거 같아 정말 기억이 없어 나랑 그냥 말로 하라고 너 알겠어 나도 거의 그랬던 거 같아 아 아니구나 처음에는 잘 안 났는데 공평들이 계속 터빡했어 형이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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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 나 근데 아니 뭐라고 우리가 큰일 났다고 공평이 그랬어 너네한테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놓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아직도 기억 안 나는데 근데 나는 백효씨한테 말로라 그랬지 저거 욕하라는 톤이 나는데 요즘 욕을 좀 많이 하더라고 무슨 욕을 해요 제가 저도 똑같아요 잠시만 카메라 한 번만 가려주세요 저도 저한테도 해요 저기요 저한테도 해요 또 똑같아요 저한테 저희 지금 멤버들 난리는데 하늑상이 펼쳐진다 저한테도 해요 요즘 야 너희들 어? 헌탈다고 서로 그렇게 하지마 다들 다들 욕하지마 어? 형 안 좋은 거야 아 못 바꿔 봐 저기요 두 분이 있으면 제일 조심하세요 다들 욕하지마 말한 말 고운만 동일이 제일 어이없어 그냥 이렇게 하다가 쳐다보면 뭐 이씨 뭐? 뭐야 아까 아까 제가 뭐야 근데 조금 아니 근데 근데 웃긴 거는 일단 쳐다보면 뭐 이씨 혼자 제 모습에서 그니까 아니 아까도 내가 정수기에서 물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물 먹으려고 이렇게 딱 들어오고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나보고 이러고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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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표정이 너무 그 알고도 잘지 이제 뭔가 약간 장난으로 장난으로 하는 건데 당연히 그거 막 이러는데 그게 너무 웃겨 그 알잖아요 인스타에 그 개그맨 선배님분이 아 그거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죠 네 먹고 이게 먹고 있어요 딱 먹은 다음에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보는 게 저한테 아 아 하여튼 유명했었죠 그렇죠 하영이 제이형이랑 백혜혁이가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또 내가 하니까 좋아가지고 이게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웃기더라고요 아 아 근데 아까 백혜혁씨 하던 말 있지 않았나요? 아 맞다 그 저희가 숙소생활하고 까지 제가 위에 큰 형들한테는 말을 잘 못났어요 네 동희 형이 저요? 어 형이 편의점에서 한 번 사고 있는데 내가 언제 한 번 동희 형한테 반말을 한 번 썼나 봐요 근데 동희 형이 막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아 결아 나는 네가 그렇게 한 번 반말한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좋다고 반말해서 하하하하 그리고 갑자기 고백을 하는 거야 아 진짜? 어 그거 많이 얘기했나? 어 형은 그러셨어요 옛날에 옛날에 숙소생활 거의 초창 때 전 살짝 해댄 거예요 형 밥 먹었어? 아 저 너무 좋아 아 맞아요 그럼 밥 먹었어 아 밥 말했어 아 밥 말했어 네 네 네 되게 너무 좋다고 반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요즘 반말을 넘게 요까지 하고 하하하하 아니 요까지도 괜찮아요 때리니까 제가 때린다고요? 아 파살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때리는 것보다는 저는 암마를 더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그걸 때리는 거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와가지고 여기 좀 조글러봐 맨날 이래요 그러고 있다가 하하하하 결아 나 암마 한 사발이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나는 이제 모르차가 돼 하하하하 그럼 빨리 피해 어 피해 아니 뭐 할 거 없지 아 나 여기 한 사발이래 뭘 한 사발이래 달라는 거야 그래 넌 이거 한 사발을 그냥 다 먹으러 봐 지금 뭐 해? 왜왜왜 당신들은 그런 말 들고도 감사해야 돼요 하하하하 면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어깨랑 목이 좀 안 좋아요 하하하하 근데 암이 쎈 친구도 있어요 백결이 팔찬이 어디 있어? 예 다원이 암이 좋아요 제가 아 치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탁을 내는데 저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맞아 아니 근데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그 제가 봤을 때는요 한 번 그 동이가 부탁하는 게 반강제? 반 부탁이에요 이게 안에 좀 끝까지 쫓아가 하하하하 저번에 저번에 그거 봤어요? 저번에 그거 봤어요? 저번에 그거 봤어요? 동이 형이 활찬이 형한테 암마 한 번 해달라고 말하는데 둘이 막 뛰어다니더라 그러니까 연습을 해달라고 그리고 막 뛰어다니 아 싫다 거짓말 10분 동안 역시 바로 밖에 뛰어다니거든요 결국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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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찬이가 진짜 최고예요 진짜 근데 저희 멤버들 중에서 약간 암마 셔틀이라 해야 되나? 그게 활찬이가 1등이에요 게임이 좋아서 애가 신만 좋은 게 아니고 저도 암마 받으면 살이 없어서 아파요 그래서 그럼 누군 살이 많습니까? 만점 살 두 분 살이 많습니까? 근데 진짜 잘해요 막 이렇게 한 번씩 주무를 때마다 이렇게 소름 돋더라고요 그게 그거 아니다 원래 잘하는 일을 했을 때 남들이 행복해했을 때 행복을 더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은 안 마시고 싶어 알잖아 형이야 내가 뻑은 해 내가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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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짜 이거 V LIVE 다시 보게 하고 진짜 보기 싫겠네 왜 이렇게 까불어 그래도 오늘 그래도 정신 있는 라이브예요 나는 정신 있는 라이브 맞아요 그건 맞아요 우리가 항상 하는 정신 없는 라이브다 맞아 맞아 하늘이 형은 뭐 썰 같은 거 없어요 썰요 썰요 예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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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LIVE 막 키면은 그렇잖아도 침착하는 침착해서 침착해서 침착을 넘어서서 그냥 자동으로 지퍼리 나면 지퍼리 나면 아 살짝 강청객인 거 청취자인 거 그런 걸 좀 좋아해요 귀 같은 남자래 네? 네 귀 같은 남자 귀감이 되는 귀감이 되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근데 하늘이가 그랬었는데 그 얘기하고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말하는 거 맞아 맞아 사람 파일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듣는 걸 하늘이 살아 계시냐고 물어보는데 답변해주세요 하늘이 응 자기초 마을이 그렇게 뭐 오세요 흰 머리도 많이 하라고 네? 흰 머리도 많이 하라고요? 그 그게 잘 말할 때는 자기 꿀 좀 버리세요 하늘이 약간 하늘이 얘기를 듣고 싶으면 약간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근데 원래는 아니요 댓글이 우와 빠꾸 오빠가 말했다 와 우와 빠꾸 오빠 말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저 혼자 저 혼자 할 수도 있는 게 진짜 라면을 잘 못하고 그리고 안 하다가 한 번 딱 하면 엄청 이게 진짜 뭐냐면 공연할 때도 그래요 주로 멘트를 하거나 다 같이 해 다 같이 말아 그래 한 번씩 한 번씩 얘기해 둘이 끌어가는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한 번 탁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늘이가 이제 한 번 탁 해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다음 씨나 맞아 그런 쪽이 있죠 하늘이 형이랑 제가 한 번 이제 카페나 보여드릴게요 아 옆에 둘이 있을 때 있거든요 그럼 제가 조금 어른이 될 것 같이 제가 너무 말을 안 해요 왜냐면 하늘이 형도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 보니까 제가 말을 하면 하늘이 형 옆에서 아 진짜 몰라 뭐라 근데 단둘이 있으면은 말 좀 많이 하잖아 어 맞아 많이 한 게 둘이 있으면은 둘이 있으면 많이 해 근데 형은 그렇잖아 나 아니에요 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말이 아 그건가요? 어 내가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늘이 형이 할 말을 못해서 그런지 차이가 나 형도 형도 그렇게 많이 많은 편은 아니잖아 근데 하늘이 형은 둘이 있으니까 어? 5시 지났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만 종료할게요 하늘찬 형이 네 그럼 여러분 저희는 응답을 드리고요 활찬이만 남기고 저희는 가돌아가겠습니다 저희는 별말 안 했어요 네 활찬이가 그만두고 V라이브는 이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조용히 하고 있으면 약간 아 근데 우리 그거 안 했어요 메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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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네 메들리 뭐 둘 형 근데 진짜 미안한데 나 화면으로 보니까 무슨 전설의 모양 그 그 머리 스타일인 것 같은데 한번 봐봐 저거 방금 얼굴이 잘생겼는데 너무 멋있어 세메는 너무 좋아 응? 근데 진짜 잘생겼는데 응 커튼이 이렇게 발라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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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그거 알아? 무서운 게 딱 좋아 그 때 지금 화면에서 보면 거분폭폭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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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북서프 약간 초가.. 에이.. 이거 맞았어! 형 앞에서 이렇게 싹 풀고 간 느낌이 돼요 색도 되게.. 1절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다크 애쉬 그레이입니다 갈색이 아니고 화면상으로는 갈색으로 보이는데 갈색으로 안 보여요 갈색으로 보는데 이게 애매해 갈색으로 보이고 이게 애매하네 이게 애매하네 이게 애매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나중에 방송하고 나는데 우리끼리 뭔가 방송을 하잖아 예능을 찍고 진짜 음영방송이 진짜 싫어하시겠다 오디오 너무 물려 어떻게 어디서부터 편집을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 조용히 몇시 벌써부터 힘들어하시잖아요 근데 또 그때 되면 또 저희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레드비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은 2만원 차 마지막 파트에 인사하세요 그러면 1,2,3,1 그러면 이렇게 한 순서를 1,2,3,4,5,6,7,8 아 여기가 아홉 명이 아홉 명이 아홉 명이 이번 신구원까지 한거였다 아 누가 처음 해볼까요? 제가 처음 해도 돼요? 네 다 같이 볼까요? 그냥 둘, 둘 다 같이 볼래요 다 같이 가 자 스파트를 끝내세요 어 시작 저 첫 파트예요 아직 안 들어갔어 어떻게 볼만해 밟고 밟고 난 다시 일어나 나 나가지 넌 넌 주먹밖엔 없어 내 전부를 걸었어 1,2,3,4,8 나만큼 널 사랑할 순 없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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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on! Let's go! 나보다 널 이해할 순 없어 그렸던 누구도 5,6,7,8 넌 내 맘에 펜레바시 그래 닿았다면 저래 저래 입술개 우리 사랑이 아니면 표현한 내게 오사사람이 질 오세 5,6,7,8 competing 4,6,8 5,6,7,8 Oh I'm sorry they ain't missing. 사랑한 potato 말이야 나이없어 온난've 헤드로 I'm sorry they ain't loving u Delighted that dude K Columbus 5,6,7,8 시간이 흐르러서 불안한 건 남은 내 파트가 뭐지? 아직 살아나고 있을까 시간을 흐르러서 널 다시 본다면 목자 좀 맞춥시다 아 이거 박수가 나 반 나가지고 말 그때 내게 말할 수 있을까 5, 6, 7, 4 뭐였지? 너의 대기시대 6, 7, 4 핵도로 생각은 없지만 저희도 할까? 와 야 나 다 살까고 지금 어디가? 아니 기억이 안 나 어느 헬트라 남아요 네? 다 나인다 나인다 연습하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2, 3, 4 내가 너를 빼면 모든 끝이 돼 너머 온 내 걸레 너를 이리 쉬고 싶어 너와 좀 아픈 때 일가 빨간 날인 듯해 네 손에 안 빠져 다음 곡은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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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우리 리더 형이 마무리를 정리를 라스트 맨부터 저기 대까지 다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안돼요 안돼요 마지막이 되어줄게 마지막이 되어줄게 세이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맛있고 어느 정도 되었구나 이거 자 여러분들 이제 내일 모레부터죠 연휴가 네 네 그렇죠 내일 모레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제 저희도 휴가를 받았고 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쉬시는 날일 거예요 네 그렇죠 가족분들이랑 식사 맛있게 하시고 즐거운 추억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잘 지내다 올게요 즐거운 확박이 되세요 본방사수 아 그리고 아니 그때 본방사수 아 맞습니다 본방사수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한번 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한 대 혹시 다 같이 다 같이 하나 둘 셋 근데 뭘로? 끝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아육대 형 혜찬이 형 나육대 순간 시청률이 최대로 올려야 되니까 집에 있는 TV 모두 다 켜놓으시길 바랄게요 그렇습니다 이만하면은 TV 한 최대씩 사두세요 집에 네 네 사두세요 사두세요 사두시고 이제 최대씩 켜놓으시고 아 좋다 좋다 네 네 제 숙소에 있는 TV 계속 켜고 할까요? 전기세 687만원 전기세 687만원 네 MC로 맞춰놓고 갑시다 다들 즐추 여러분들의 추석 정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갔다 와서도 이제 다시 V LIVE를 켜가지고 여러분들께 근황 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치지 않고 조심히 다녀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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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 마지막은 제가 끄겠습니다 오 멋있어 잘생겼어 고마워 villagers 오 가 하하하